부산 강서 대저 짭짜리 토마토 3월 할인 이벤트 진행 중 물결표 2.5kg 2만9천9백원 무료배송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부산 강서 대저 짭짜리 토마토 판매합니다. 영양가 풍부하기로 소문난 슈퍼푸드 토마토 중 단연코 최고 인기인 대저 짭짜리 토마토입니다. 지리적 특성상 짭짤하고 달달하고 새콤한 맛이 매력적이라. 한 번 맛본 소비자들은 잊지 못하고 매년 찾는 인기 토마토입니다. 짭짜리 토마토는 면역력 강화, 알레르기 질환 및 예방, 다이어트 비만에도 좋다고 합니다. 판매가격 짭짜리 토마토 2.5kg, 중과 33,000원 무료배송, 3월 9일 주문건부터 2만 9,900원 무료배송 속과 35,000원 무료배송, 짭짜리 토마토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 닷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ACC пер Eyed Cat sco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